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열 매니저입니다.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한미정상회담의 수혜주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.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들을 좀 더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인 한미정상회담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일정국 IRA 쪽 관련해가지고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흐름 좀 노려보자는 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와 관련돼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한미정상회담에 수혜로 볼 만한 세커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제가 준비했을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우선은 제가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 화신이라는 종목이죠. 이 화신을 좀 볼 텐데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눌림목 구간에서 웬만한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한 차례 상승이 눌림목 받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한 상태면서 이번 주에 한미정상회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IRA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되면 또 단기 반등 계속 노릴 수 있다라는 점 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어제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오늘 오전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15,100원까지 상승을 좀 했는데 제가 1창 효과는 15,200원을 잡아놨던 상태였어요. 그래서 조금 100원 차이로 아쉽게 좀 체결은 아직은 안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인 좀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뭐 구형 테크나 이런 종목들을 또 꽤나 강한 반등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이번 주에는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화시는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또 1차 벤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좋은 업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쯤 되면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. 장 끝나고 나올지 그건 자세히 알겠죠.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IR 시간은 한 2시 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2시 이후 때로 해가지고 현대차 관련된 실적들 공개되면 부품주들의 좀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시는 제가 어제 편입을 했고 성우아이택도 볼게요. 성우아이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신이랑 거의 자리가 비슷하죠. 이 종목은 제가 이미 이전부터 편입을 해서 이미 수익을 좀 크게 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 이제 역시나 얘도 눌림을 좀 받은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오후에 현대차의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. 정말 예상치를 좀 상의하는 숫자가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이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좀 더 강한 반등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신이나 성우아이택을 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오늘 현대차 실적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부품사들 전반적인 좀 같이 계속 오후장에도 좀 체크를 하자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부품주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두 종목 간단하게 좀 리뷰를 도와드렸고요. 자 이제 오늘 새롭게 편입할 종목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. 자 오늘은 제가 한미정상회담의 수혜 또 섹터인 원전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현재가 보면 현재가는 3만 8천원입니다. 3만 8천원이고 종목명은 한전 KPS라고 하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어요. 자 한전 KPS는 이 원전주들 중에서 비교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좀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 좀 움직일 때는 좀 가벼운 종목들도 한 차례 뭐 상승세에 좀 크게 나왔던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큰 업체라는 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차트당 지금 흐름을 좀 보시더라도 이렇게 박스건들을 하나씩 좀 뚫으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원전 관련된 호재료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되면 좀 추가적인 반등들을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. 자 그럼 이 한전 KPS는 어떤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을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료 볼게요. 자 오늘의 종목은 한전 KPS고요. 한전 KPS는 전력설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유지관리 쪽을 담당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시스템 쪽 관련된 담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원자력발전소, 화력발전소, 수력발전소 이런 전반적인 전력설비 사업들에서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업체는 유지관리를 좀 하는 쪽이다 보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꾸준하게 유지관리하면서 일정 부분 그 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지고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전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볼게요. 다음 보시면 일단 이번에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한수원의 이런 소송 문제가 있죠. 소송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할 때 그 한수원의 이런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소송을 예전부터 걸었던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수출에 조금 제약을 좀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해법이 좀 나온다고 하면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수출들 특히나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체코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원전 수출을 계속 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속도를 좀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온 바에 따르면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상태고요. 그래서 한수원의 일정 부분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정을 해주는 대신 수출을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건 아니긴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소식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자. 그리고 좀 더 지금은 이전에 이제 좀 중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한 실제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지금 좀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이제 봐볼게요. 다음 보시면 어제 또 폴란드 쪽에서 하나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한국형 원전 도입 본계약을 언제든지 체결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 폴란드 측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하고 폴란드하고 지난해 10월달에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수출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인데 아직 이제 본계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본계약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폴란드 쪽에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지금 폴란드 쪽의 계획으로는 이 원전을 한 두기 정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숫자로 보면은 두기 정도 짓는다고 해서 돈이 되겠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원전 수출을 할 때 한기 수출을 할 때가 이게 조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두기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좀 크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 조금 어떤 합의점을 좀 찾게 된다고 하면 훨씬 이런 수출 쪽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에서도 빨리 본계약을 좀 하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 이어가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. 마지막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중소형 종목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. 그래서 보시면은 이익이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하는 업체들 되게 많은 상황인데 이 업체는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1,300억 그다음에 올해 추정치가 한 1,500억 정도 되면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 흐름을 좀 타면서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대형 종목들 투자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주목하자라는 거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질문 드릴게요.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또 이런 좋은 이슈가 좀 나와줘가지고 어제 시간에 있어서 좀 올랐었고 오늘 오전에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좀 시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약간 좀 탄력이 존화되는 종목들이 다소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의 이런 좀 합의점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, 한미정상에 대한 분명히 전후로 나올 거잖아요. 그 이후에 또 원전을 조금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끌고 가도 될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원전 관련주의 좀 전략적인 부분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 역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기대감도 이제 지금 먼저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소용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계적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이런 좀 대형업체들, 실질적인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두산애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한정기술이라든지 한정KPS 같은 이런 종목들.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고 수출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업체로 조금 더 수급이 좀 재편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릴 테니까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원전주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제시 드리겠습니다. 제가 1차 공표가는 4만 500원 그 다음에 2차 공표가는 4만 4,1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손절가는 3만 2,400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. 2차 공표하는 4만 4,100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. 3차 공표가 좀 더 필요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